머리 스타일에서부터 도전! 이름은 불러도 되죠? 이름은 고유명사니까 이름은 인정? 오케이 아 우리 누구오빠님의 스선과 원챕라 프레스티지 스선과 미드피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이기면 골드 1 다시 입성합니다 저번에 진짜 골드 3까지 이번에 떨어질 때 다시 올라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보란듯이 5연승 후 1 패배할 때도 에이스 에이스 진흥판에서도 에이스를 하며 골드 1로 올라가야 하는 인재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내 스선권은 단판으로 할게 지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건 아니지만 스선권은 쓰셨는데 그 뒤에 써도 돼요 눈치게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두 분이 또 사이가 소원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금을 틀어드릴게요 어 또 싸우지 마시라고 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빠머니 누구오빠님의 스선권의 주먹질한 방아지겠습니까? 아냐 어 누구오빠님꺼 부터 흐흐흐 어 잘 안나옵니다 예 가지 말자 기상권인 별풍전 신계를 에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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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흠 아이고 안전하게 좀 가지 짜식 그래서 저만 뺐다 이거 안 죽는데 리시 받고 레드 먹고 집 가세요 그게 2등 제가 또 베테랑 정글러로서 저런 상황을 당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주먹을 조심해야 돼 저 범위 데미지이기 때문에 자 이럴때는 딱 어 베테랑 갈게 앞으로 피해야 돼 두려움 때문에 뒤로 가면은 갈리오 스킬을 맞는 시스템이야 나이스 오케이 이번엔 짧게 썼구만 이녀석 살짝 빠져주고 파생 다행 졌습니다 돈이 500원 500원 가지고는 사실 살 거 없기 때문에 물량 먹으면서 좀 더 라인전을 라인전을 해볼게요 아 펑탉 피하려고 했는데 까비 아 좀 애매한 각이긴 해요 킬 각이기도 하고 데스 각이기도 하거든요 점화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짠물에 깜가버리자 저 친구가 나를 잡을 스탠스를 취할 것 같기 때문에 집에 가겠습니다 멀리서 가야 돼요 와가지고 큐를 날리려고 할 거야 저거봐 정확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죠 너의 행동은 나의 예상 범주 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잡은 것이다 예송아 대포 라인 때 집에 갔기 때문에 최대한 라인 손실이 적어요 라인 손실이 적은 편이고 나이스 저 친구는 귀한 취소 당했구만 최대한 암흑우 게임 장비해주면서 나이스 개구 어 팀은 뭐야 이거 이번 판도 해물파전 다섯 명인가 어 정글 해물파전 탑 해물파전 바텀 해물파전 뼈방패 빼주고 상탄방까지 아 까비 아 범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쉽네 6레벨 제가 저 친구가 테리 있어도 내가 잡았기 때문에 6레벨 먼저 찍을 것 같거든요 6레벨 되면 어차피 풀 둘 다 같이 도니까 생각 한번 봐볼게요 약속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어 어어 차라리 쿵 지나가길 다행이다 아이고 아오케이아무모길 오케에에에이 어어 나이스 신짜오 챔피언 이름 젠틀맨으로 바뀌었나요? 아니 뭐야 이렇게 젠틀하단 말이야? 어?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도전! 이름은 불러도 되죠? 이름은 고유명사니까 이름은 인정? 오케이 피지 피지 갈리오 암흐무 아스 파이크 파이크 룰루 룰루 오케이 됐다 5분간 쓸 영어 다 썼다 이 정도면 안 쓰고도 동그랑 땡자님 별풍선 50개 룰렛 결과는 손가락 30초 휴식 꼭 계속 이겨서 자시가 잘가라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실 계산도 못하고 저.. 여기서 여기서 딜은 어.. 영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딜은 영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딜은 어 영어가 아닙니다 아무튼 아니에요 임무 끝난 겁니까 그러면? 아니 오케이 이기냐고요 갈리오 생각한 거잖아요 이 다음에는 공이 없는데 생각한 거 띵킹 아하하하하하 잔씨가 아니 이렇게 적랄한 영어를 쓰다니 아아 더이상 인기훈변을 발휘할 수 없다 영어없이 못살겠다 정말 미아요 미아 조심하세요 아 탁객을 갔네 나이스 설마? 마 설마? 잡나? 와 개군 아 갈리오 반갑다 너 뭐 사왔어 아이고 까비 아 잡기가 좀 빡세긴 하다 잘 안달아서 피가 어 밤엔 수확자는 나와야 어 좀 만만히 잡을 듯 그러니까 도란링에다가 암흑 개인장에 대한 루비수정에다가 악세사리 지존 좋아하는 친구로구만 그래서 평타가 아픈가 그렇구만 패시브 평타가 아니고 반지 평타였구만 어쩐지 이 자식 매너 없는 자식 반지 끼고 라인전을 해 네 잘 안 돼 수고해도 돼요 가자 네 안 돼 오케이 세일즈 이컬 오케이 아앙 아 까비 아 내가 먹는 줄 알았는데 아 앙까지 했는데 아 좋아 핑퐁 좋았다 부족한 바텀인데 근데 짜오도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 이러면은 바텀이라고 얘기를 해줬어도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내려가주도록 할게요 오케 나이스 개그 쿵 어 아 쿵 있네 서메 쓰나? 오케이 서메 썼고 제 생각에 여기 피가 있는거 아니면 여기 와드 없거든요 어 이러면 빠지는게 나 이럴 줄 알았지 오케이 어? 아니 근데 또 나만 잘하는거면 내가 잘난척 하겠는데 어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어 모두 팀원들의 공입니다 자 나이스 깍치기 궁극기 맞춰주고 마무리 개그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다 오케이 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어 꼭 먹어야 했던 이유를 알려주고 그럼 이제 이해해줄거야 오팔모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어 어둠의 수확자 나왔다 어 밤의 수확자구나 어차피 뭐 어두운건 깜깜한건 매한가지니까 어 오케이 뭐야 어 어어 서렌이구나 어어 내 컴퓨터 막간줄 알았네 어 깜짝이야 어 승리도 기쁘긴 한데 컴퓨터 고장나는게 더 큰일이기 때문에 순간 깜짝 놀랬습니다 신청곡 아이 오빠씨 신청곡 축하드리구요 오케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겨내고야말았습니다 개군 초고속 승리를 경험했다 개굿이야 짜우 신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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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찬줬다해 잘했다해 어 골드힐 왔습니다 누구오빠님께서 골드힐 축하합니다 벨퐁스 한 500개 선물 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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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